안녕하세요. 1월 넷째 주 생방송 막힌 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아주 감미로운 무대였죠? 네. 오션의 모든 롤스. 오늘 첫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지성씨.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2002년입니다 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그렇죠? 그래요. 2002년의 시작 1월을 마감하는 넷째 주 1인 후보부터 알려드려야죠. 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1위에 도전하는 장나라씨의 4월 이야기가 올라와 있고요. 네. 새로운 1위 후보입니다. 무서운 저력의 다섯 남자 주요 뒤에 누가 있어야 할 곳이 정상에 도전합니다. 네. 과연 누가 1위를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나라씨. 네. 1위 후보니까 무대 준비해주셔야죠?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요. 오늘은 너무나 반가운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2년 만에 돌아온 발라드의 황제 신승우씨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JT라는 이름으로 새 옷을 갈아입은 그들 장우혁, 토니, 이재원의 스페셜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함성 소리 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음악 캠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무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번 주 1위 후보 장나라씨의 무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나라입니다. 4월 이야기.